수학의 질감 채널지기입니다. 제가 다음의 질문을 한 분께 받았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인입니다. 수학 공부하면서 합성곡 컨벌루션의 의미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러 유튜브도 보고 했는데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렇게 이메일 보냅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좀 되게 넓은 질문이죠. 컨벌루션이란 무엇인가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것만 가지고도 학위 논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려운 사실 질문이라고 개인적으로 여겨지는데 약간 이제 그 성격상 아주 기본적인 수학적인 배경 지식들 가령 대학교 1학년 미적분학을 접해본 그 정도 어떤 이제 배경 지식만 가정을 하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합성곡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컨벌루션이란 말 섞어서 쓸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질문의 배경 자체가 어플리케이션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통 한 세 종류인 것 같아요. 하나는 요즘 이제 머신러닝 공부 하시다 보면 핵렬의 합성곡들 빌비지하게 보는 것 같고 그리고 뭐 가령 이제 시그널 프로세스 뭐 이미지 프로세스나 어떤 소위 이제 전자공학에서 필터가 필요한 경우 혹은 수학 자체를 이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라플라스 변환이나 프리에 변환에서 사실 보셨을 수도 있어요. 보통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아마 이제 그 텍스트에 디펜드해서 이 컨벌루션 혹은 합성곡의 정의가 다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가령 이제 행렬에 대해서 합성곡을 정의하는 경우는 어떤 특정 유한 어떤 파이널 서메이션의 특정 유한합이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소위 이제 무한합을 이제 급수 혹은 시리즈라고 부르죠. 그래서 시리즈로 정의가 되는 것을 보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약간 대학생들의 경우는 적분의 형태로써 컨벌루션 합성곡을 정의하는 것이 더 친숙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의를 염두에 두시든지 간에 가령 이제 적분의 경우는 결국에는 그 무한합입니다. 그냥 시리즈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직관적으로 그냥 유한합의 경우를 토대로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어떻게 생각하든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관인 것 같아요. 약간 여기서부터는 제 어떤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다른 분들은 충분히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것들을 일단은 말씀드리고 그리고 굉장히 뭐 어떤 깊은 어떤 철학적인 함의가 있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정의에 대한 단순한 해석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가령 저희가 알고 싶은 함수가 어떤 f of x라고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f, 저희가 이제 들고 있는 함수의 여러 성질들이 별로 좋지 않은 경우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령 이제 함수 자체가 수학적으로 볼 때 연속함수가 아니거나 아니면 뭐 미분 가능한 함수가 아니거나 기타 등등 해가지고 여러 이제 불편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어떤 이제 조리하고자 하는 형태의 목적에 맞게 다루어지기 어려운 형태로 이제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혹은 이제 행렬이라고 해도 다 결국은 함수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그랬을 때 이 측면에서 합성급의 정의를 상기해보시면 가령 이제 저희가 알고 싶은 게 어떤 x라는 원수에서의 함수값 f of x라고 할 때 그 합성급의 정의를 살펴보시면 그 또 다른 이제 함수를 하나 더 도입을 하죠. 뭐 보통 이제 뭐 커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그냥 또 다른 함수 정도로만 호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f 합성급 뭐 가령 g에다가 x를 넣으면 그 저희가 알고 싶은 타겟이 f of x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정의를 살펴보시면 f 안에는 x를 넣지 않습니다. f 안에는 그 sum을 취하고 있는 그 이제 합을 하고 있는 거기에 들어가는 원소들을 집어넣고 있고 이 x는 또 다른 그 지금 저희가 선택한 함수 g에다가 넣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x 마이너스 이 something을 해가지고 그 something에다가 사실 sum을 하고 있는 형태죠. 그래서 이 정의 자체에서 실제로 함수값 f of x를 살펴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합성급의 정의로부터 보실 수가 있어요. x의 값은 합성급을 해준 또 다른 함수에다가 할당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엄청난 사실 장점이 이로부터 있습니다. 가령 g는 사실 저희 마음입니다. 저희가 고를 수 있어요. f는 이미 주어져 있어가지고 저희가 어떤 요리를 하고자 하는 대상이라고 할 때 그래서 목적에 맞는 좋은 성질을 갖고 있는 g를 저희가 할당을 할 수 있는 동시에 보시면 이제 x 주변에서 뭔가 이제 어떤 웨이트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f of x는 아니지만 어떤 소위 말해서 이 합성급의 그 정의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x 주변의 어떤 값들을 g를 토대로 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g를 잘 선택해가지고 fx로 근사해가도록 이제 g를 잘 선택해 나가면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g 자체는 가령 이제 뭐 연속성이든 미분 가능성이든 좋은 성질들을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측면이 약간 함수 지저분한 함수 fx의 형태가 또 다른 좋은 함수와 합성급을 해줄 때 그 가령 이제 어떤 함수의 형태 같은 걸 이제 필터 같은 거에서 보시면 형태가 훨씬 좀 부드러워지는 이걸 약간 좋아진다라고 해석을 할 때 어떤 필터링을 해주는 성격이 합성급인 거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간주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가령 이제 어... 약간 이제 전자공학 쪽 얘기에 가깝겠습니다만 이제 아마 프릴 변환이나 라플라스 변환 이런 단어들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본 어떤 이제 일단 수학을 떠나가지고 약간 이제 원하는 거는 뭐냐면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함수 자체가 이제 수많은 주기 함수들로 어떤 그 성분들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뭐 주기가 가령 파인 것도 있고 투파인 것도 있고 쓰리파인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수많은 각 그 주기에 맞는 어떤 그 성분들을 그 다 갖고 있는 그런 함수로 가정을 해서 그 함수에서 각 주파수 그 그 이제 각 주기의 성분들을 보통 이제 주파수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각 주파수 성분들을 분리해내는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자 할 때 그 경우에 이제 프리에 변환이랑 라플라스 변환 같은 것이 쓰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해보면 결국에는 저희가 프리에 변환이랑 라플라스 변환 즉 이제 시간축에서 정의가 돼 있었던 함수를 주파수 축으로 이제 정의를 그니까 이제 어떤 주파수 축에서 정의가 돼 있는 함수로 바꿔주는 이 두 가지 변환들은 수학적으로는 미분 방정식을 대수방정식으로 바꾸어 주는 과정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가령 이제 미분 방정식은 여러 의미에서 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대수방정식 그러니까 말 그대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누셈 이런 걸로만 정의가 돼 있는 어떤 방정식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전자는 이제 미분을 다뤄야 되니까 어려운데 이제 후자 쪽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요긴하다고 수월하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파수 축 위에서 이제 주기가 있는 거기서 주어져 있는 함수들의 어떤 모임에다가 어떤 자연스러운 이제 연산은 당연히 더셈, 뺄셈, 왜냐하면 대수방정식을 생각하는 거다 보니까 더셈, 뺄셈, 어떤 곱셈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연산인데 지금 이제 그 라플라스 변환이나 프리에 변환을 해주게 되면 원래는 시간축에서 정의가 돼 있었던 거를 주파수 축으로 옮겨준 거다 보니까 옮겨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옮겨 놓은 데서 이 곱셈이라고 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자연스러워. 왜냐하면 곱셈이 없으면 어떻게 뭔가를 하겠습니까? 너무 제한적인 거죠. 그래서 이 곱셈에 해당하는 이 연산을 저쪽 시간축에서 사실 어떤 일이 이 곱셈에 대응돼 가지고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이것이 정확하게 합성곱에 해당합니다. 이걸 수학적으로 포멀하게 말하면 두 함수 F랑 G가 있어서 여기다가 합성곱을 수행을 해주고 그것들을 프리에 변환이나 라플라스 변환을 해가지고 합성곱한 또 다른 함수를 프리에 변환 및 혹은 라플라스 변환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그래서 주파수 축 위에서 정의가 돼 있는 함수로 바라보면 정확하게 원래 각 F랑 G의 프리에 변환 혹은 라플라스 변환을 해줘서 주파수 축 위에서 정의가 되는 함수로 본 것들의 곱에 정확하게 해당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합성곱은 시간축 위에서 주어진 함수들의 합성곱은 주파수 축 위에서 주어진 함수들의 곱에 해당하는 연산이 바로 합성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제 시간축이니 주파수 축이니 하는 이야기들은 그 일단 수학 이전에 관점을 바꾼 겁니다. 하지만 등가 정보량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등가 정보의 측면에서 저쪽 세계에서 곱셈에 해당하는 연산이 그럼 이쪽 다른 세계에서는 어떤 연산이 되는가를 살펴보면 합성곱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합성곱의 등장은 누가 처음에 발견했던지 간에 수학적으로 이거의 어떤 발견은 필연적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장점은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함수가 별로 안 좋을 때 또 다른 함수를 붙임으로써 그것들을 가지고 원래 함수를 근사하는 테크닉으로써 응용학문뿐만 아니라 수학적으로도 굉장히 요긴하게 쓰입니다. 아마 이 정도가 그 어떤 합성곱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 제가 약간 좀 중언부언할 수 있는 썰풀이가 아닌가 싶어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